오징어 멜론 무 햄 햄 엄청 느끼하긴 하는데 꼭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낌 thereby 양념을 고른 후 양념을 섞어서 나가면서 소금 짜젓 양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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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lody 스티어에 파슬리 막창 파슬리 여름에 린넨 화이트 팬츠 하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와이드한 거 말고 한 이 정도 통 찾는 분들한테 딱 추천할 만한 너무 괜찮은 제품이에요 오늘은 여기에 블루색 니트 탑을 입었는데 이렇게 배색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귀엽습니다 안녕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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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도 딴 데 가면 은근히 뭐가 있을거야 근데 여기선 모르지 맨날 하던거고 아 킬링을 먹고싶은데? 칙 소리가 안나 나 내가 놀 데가 없어 그러고있어 이러고 있을까? 라이브 엄청 느끼하긴 한데 마늘 마늘이랑 같이 먹어 진짜 아 진짜 군대일 때 아참쇼 자기 이게 불먹이 이거 가루 딱 불리면 이게 막 열가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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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잘 아멘 시원합니다. 저희 집으로도 마이크아트고 조금 더 벽겼어요. 모이아 이거는 모이아에서 구입한 린넨 슬리블 스탑인데 일단 속옷을 입어도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모양을 원했고 이게 앞에랑 뒤에랑 두 가지 방법으로 입을 수 있대요 앞에가 너무 V자여서 신경쓰이면 뒤로도 입을 수 있는 앞뒤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린넨 탑입니다 린넨 반팔 자켓 안에 입으려고 구매를 했어요 세 번째 구매하게 된 콜드 프레임이에요 그때 성수약 가서 구매했던 게 지금 도착했어요 청양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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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 제 사이즈가 딱 올라왔길래 구매했어요. 원래 골드 색상을 갖고 싶긴 했는데 흰색도 갖고 싶던 색 중에 하나여서 마침 제 사이즈가 딱 올라왔길래 구매했어요. 음! 아주 잘 맞는데? 사이즈가 저한테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로그 마켓에서 검정색 기본티랑 핑크색 기본티 이렇게 하나씩 구매했어요. 이 핑크색은 흰색이랑 입으면 굉장히 잘 맞을 것 같고 제가 블랙 기본티는 하나도 없길래 사는 김에 같이 주문을 했습니다. 콜드 프레임 반지가 새로운 김에 악세사리 찍으려고 꺼내봤어요. 이 반지가 이번에 새로운 반지고 이거는 제가 맨 처음에 샀던 코드 프레임 반지예요.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많이 벗겨졌습니다. 이건 친구들이 생일선물로 해준 르블루 반지고요. 여기 요즘 레이어드하기 되게 좋은 반지가 하나 있는데 약간 이렇게 굵은 반지들하고 레이어드 할 때 잘 이용을 하고 가운데가 다이아여서 실버랑도 매치하기 괜찮아요. 실버 이 반지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제가 가로수길 가다가 길거리에서 그냥 구입한 반지입니다. 요즘 이런 귀여운 비즈 반지도 많이 차는데 이렇게 세 개는 비앤디 제품이에요. 그리고 팔찌는 이거 요즘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실버 체인 같은 느낌인데 여기가 집게로 돼 있어가지고 클로징하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어링을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제가 동대문에서 길거리에서 구입을 한 건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정말 실버 포인트 되는 제품이 없어서 그동안 그냥 열심히 쳤던 것 뿐이고 이게 진짜 제가 요즘 진짜 제가 원하던 스타일이었거든요. 적당히 포인트 되면서 흔하지 않은 그리고 이렇게 너무 새덩이 느낌보다 약간은 불초명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의 실버가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울프 서커스 제품이고 이거는 그래도 제법 오래됐는데 변색이 아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콜드 프레임의 진주 목걸이 이거는 포인트로 차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막상 잘 안 하게 돼요. 약간 너무 못 부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블로그 마켓에서 산 하트 목걸이에요. 이거는 아직 많이 차진 않았는데 여름에 자주 하게 될 것 같아요. 슬린넷에서 산 팬던트인데 제가 따로 줄까지 제작을 했는데 잘 안 하게 돼요. 약간 아까운 제품 그리고 제가 거의 매일 하고 다니는 이 목걸이는 3년 전에 친구가 생일선물로 저한테 준 건데 14K이고 줄이 짧고 그냥 팬던트가 없이 이게 팬던트 역할을 하는 그런 목걸이에요. 이거 제가 구입처 알아서 적어둘게요. 그러면 빨리 가야 돼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다진 소금 잘게 다진 소금 양파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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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 계란 잘 익혀주세요 고구마 물 고춧가루 고춧가루 콩나물 Tape 대파 고추가루 고추가루 미니냄 고추냉이를 쪼금 고추냉이를 이aticiment은 너무 맛있어지고 저는 양념이 순한정도 숙성으로 정리해주세요 쌀기 냉동실이 소금 오늘은 주말에 언박싱했던 모이아 슬리브리스하고 앤더슨의 크롭 반팔 자켓을 입었어요 옛날에 유행했던 팔찌인데 생각이 나서 한번 차봤어요 여기에 린넨 반바지 셋업도 있는데 저는 그냥 청바지를 입었고요 이 슬리브리스 탑이 되게 좋은 게 이렇게 뭔가 이런 높은 나시처럼 이런 느낌이라 자켓하고 입었을 때 라인이 굉장히 예쁘고 귀찮은데 한번 뒷모습도 리뷰를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반대쪽 면 이렇게 입으면 반품으로 입기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속옷을 입어도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서 이 부분을 제일 중점에 두고 샀는데 마음에 듭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리메르 본백 메고 나가려고요 그러면 이렇게 입고 출근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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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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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